저거 너무 좋아 아 진짜? ㅋㅋ ㅎ이힣 ㅎ이힣 우후 우후 아아아악 ㅎ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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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띵야 띵마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아 으하하핳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롤드컵 끝날 때까지 메이플 하다가 롤드컵 끝나면 롤할게요 초딩 때? 나는 초딩 때 메이플 레벨을 찍어본 적이 없어 그냥 맨날 사기 맞췄어 사기랑 따먹만 존나 했어 사재기 존나 하고 아니 사냥하는 것보다 사기 치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뇌전 5통 들고 있었어 재벌이어가지고 닉네임 봐 이 새끼야 이게 이게 낭만이다 특히 느린 편이지만 돈 잘 벌렸던 거잖아 나는 지금 돈 잘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낭만 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썬더볼트를 써보는 거였어 진짜 썬더볼트를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었어 와 짓된다 야 여기 쟁렬 괜찮은데 야 여기 할만하다 자리만 있다면 전사 따위가 여길 올 수 있을 것 같으냐 별로인 것 같아 여기가 나은 것 같아 그냥 여기 하자 여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야 이불아이굴 생경보다 레벨 잘 오른다 그런 거 할로윈 어우 어우 야 야 어떻게 해 갇혔어 야 이 새끼야 여기 야 너 어쩌라고 임마 와 나 이거 갔으면 진짜 나 울었다 와 전쟁 생각나네 플레이 하방 언제 한 번 또 해야 되나? 아니 위에 여긴 내가 할게 사냥하고 있는 여기한테 사기자면 만원 야 반응 보니까 진짜 여자 같은데 미안하빈다 뭐야? 지졌다 원숭이 숲 가자 거기 원숭이들 공격 안 해서 개꿀이래 원숭이 숲 내가 잡을 수 있나? 한번 가볼까 원숭이 숲? 원숭이 숲 어디에요? 원숭이 숲을 왜가 여기 벌거버든 원숭이가 있는데 아니 가보자 아 깝다 아 아 근데 방금 판 아칼리가 진짜 잘하더라 프로였네 어 정글도 프로였네 아카데미구나 렌가 너 재능 있어 너 그대로만 해 어 야 이렐리아인데? 어 기찬? 기찬은 누구야? 기찬은 사람인가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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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기찬 저사람 대회에서 레넥토드로 큐브에 소울필딴 사람인 방심하면 안됩니다 어 그래요 도전 집갈나나보다 집갈나나보다 나쁘진 않아요 집갈면 라인이 높거든 스텔을 안쓴다고? 스텔 썼네요 안 맞죠? 스텔 썼네 잘가 멍춘한다 선생님 라인 다탑니다 귀찮으신가요? 그러면 가서 자세요 선생님 피가 이상한데? 이렐킹 데려와 이렐킹 이렐킹 데려오라 했제 너 손해 좀 보자 라인 와 라인 너무 많이 녹는데? 괜찮으신가요? 라인 너무 많이 녹는데요? 귀연나 호호호호호 잠잠 잠잠 아군이 아닐스트로 나의 적을 처치했습니다 히힛 하하하하 아니 피가 왜 이래 아 까비 열매 먹고 와 귀여운 너 엄Surv 귀여워 정말 귀여워 재키 창 컷 죽여! 아 내 라인 다 탔다 이렐리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 방금 연기 지렸는데 역에 영락시였는데 이걸 안통하네 나인 유지해야겠다 오 하 오 하 오 하 Speaking never 아 이제 안들어오네 Elsa meinem 중한 플래시깔이테네 하나 concret 선콜 들어가자 숙제 성공 아 근데 진짜 3명 갈수록 사기야 저 챔피언 아니 CS 안 드시나고요 선생님 하하핳 비찬씨 화끈하네 너 굉장히 화끈해 엄청 안겨드렸어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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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아 한번 실수하니까 이렇게 되네 2렛 샷코 구도는 이렇다니까 자 용을 한번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긴 해야될거 같고 전력까지 우리가 챙겨야 이득인데 아 근데 하나 라이프 크래커 저사람 좀 잘하는데 와 미쳤다 이건 와 방금 개질이었다 궁극기 분명히 이리로 올 거거든요 아뇨 빼는 척하고 다시 빼 빼는 척하고 다시 빼 박스 맛이 어때? 아프지? 흠 바론 슬슬 해볼까? 맛있다 바론 정말 맛있다 하나 라이트 그래프 하나 라이트 하나 라이트 오우 하나 라이트 야 얘 왜 안 잡아? 멍충하나 멍충하나 제키찬 너 재능이 있어 홍콩으로 돌아가 광대가 되고 싶은 자 노령진에게로 뭐야? 앙동프릭스 프로였는데? 아니 bj가 아니라 스트리머가 아니라 프로였는데? 잠시 후 오우 와서 우 solic잔이 로jach accompagn under